영상편집 언니 이 분이랑 지금 일적으로 지금 봐드리면 되는 거죠? 네네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남자분이 보면 뭔가 아이디어도 되게 좋고 수단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언행에 앞서시는 분인데 좀 기술이 부족하다라 그래 근데 그거를 반면에 언니가 기술이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채워지면서 서로 일적인 부분에서는 잘 갈 수는 있겠으나 남자분이 너무 욕심이 많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언니가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잘못하다가는 처음에 시작은 좋겠으나 후에는 우리 언니가 내가 자꾸 이용당하는 것 같고 뭔가 내가 하는 거에 비해 못 가져가는 것 같고 이런 면에 있어서 좀 힘듦이 있다 그래서 나는 언니가 이거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선생님 진짜 너무 다 맞으시는 게 처음에 제가 저한테 일을 많이 주시고 이래서 그분하고 일을 할 때 되게 돈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은 제가 전부 다 하고 사실 이렇게 대담하는 이런 것도 정정 좀 안나는 그런 상황이고 이래서 저도 지금 계속 이걸 가지고 가야 되나 저는 이미 그럼 시작을 하신 거잖아요 보면은 이미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빨리 끝낼 수는 없다라 그래 이게 뭔가 기간이 있는지 네 맞아요 기간제로 이렇게 보이면서 그것만 마무리 짓고 얼른 순간에 빠져나와야지 그러지 않다고 해서는 언니가 거기서 그냥 계속 꼬리물기 하실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게 한 번 이렇게 일을 하고 끝내는 그런 일이 아니라 좀 길게 몇 개월씩 2년씩 이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게 되는 일인데 그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일을 또 가져와서 이렇게 빼들려올 수가 없게끔 이렇게 근데 애초부터 이 분이요 남자분이 언니같이 일할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 근데 언니가 조건이 다 맞았던 거야 진짜 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자기를 도와서 일을 해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일을 계속 할까 유국일을 하셨던 분인 것 같고요 그 심정이 좀 못됐어 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하고 아마 언니한테 되게 큰 소리도 많이 내실 거예요 앞으로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언니가 솔직히 외로워 응 자꾸 외롭다 외롭다 이 말이 나오고 이 남자분은 솔직히 끼가 너무 많아 그래서 언니 내가 이게 이성적으로 연결이 또 돼서 이어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 언니가 피눈물 흘릴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 시작을 해버렸고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종종 좀 강압적이고 안치러진 그런 게 사실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사람하고 일을 계속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지금 일뿐만이 아니잖아 네 여러 가지로 다른 이미 남녀 관계로 만나고 있으면서 일이 시작이 됐죠 그렇게 했었을 때 이 남자는 아싸 옳다구나 너 내 올가미에 너는 이제 못 빠져나가 딱 이거야 아마 본인이 잘못한 걸 모르실 거예요 이 분은 언니가 헤어지자고 하면 오히려 뭔가 협박식으로 나가실 거고 헤어지자고 하시면 또 어떤 이유로 아이를 들먹이든 언니 남편을 들먹이든 협박식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자꾸 관제가 껴보여요 관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요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언니가 뭔가 자꾸 111에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큰 소동이 자꾸 보이다 보니까 언니가 그게 두려움에 일도 안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이제는 남자로서도 안 만나고 싶은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사실은 그 뭐라 그래야 돼? 해코지 진짜 당할까봐 막말로 언니가 남편한테 이거를 들킬지언정 나는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혼을 남편한테 예를 들어서 당해 이것 때문에 그래도 이 남자한테서는 꼭 벗어나셔야 돼 언니도 좀 얘기해 봤어? 역으로? 얘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대 좋게 안 나오고 내가 점점 더 마칠게 하고 나쁘게 하고 협박 비슷하게 그런 것도 많이 담고 있습니다 똑같이 협박해 똑같이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자기는 무서울 거 없다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실상 무서워 근데 언니가 못할 거 아니까 더 강하게 하는 거고 언니가 조근조근한 성격이잖아 어디 큰소리 낼 줄 아는 사람이야? 절대 못내 그냥 내가 힘들어도 이겨내야지 내가 나만 참아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남자분이 물러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도 아니야 그냥 이용의 수단일 뿐이야 언니 왜? 여자 다루기 쉬운 게 연인관계를 맺어야 솔직히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이런 비스무리한 일들이 가끔 있어 일적인 부분에 연결되시면 그러면 그냥 파트너라기보다는 이성 파트너까지 돼야지만 더 믿고 더 열심히 일을 해주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 관계까지 굳이 안 맺어도 되는데 맺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자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언니가 어떻게 보면 속은 거다 저도 잘못했죠 처음부터 근데 이게 이 지경이 되고 나니까 지금 후회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더 무섭네요 그리고 사실상 언니네가 남편분이랑 언니랑 사이가 엄청 좋게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본의 아니게 떨어져 있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한테 뭐 알릴 거야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협박할 거야 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을 겁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남편이랑 떨어져 있는 거 맞고요 그래도 좀 너무 무서워요 사실 그 한 번 무서운 걸로 언니가 그걸 또 참아내잖아 이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에 더 해요 더 그렇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없어 언니한테 말만 했을 뿐이지 한 번도 뭔가 제스처 하진 않아 언니한테 공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언니를 때린다든가 뭔가 밀쳐낸다든가 이런 건 있어도 진짜 다른 쪽으로 실천한 건 단 한 가지도 없거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언니가 겁내 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아 얘는 역시 내 알에서 못 벗어나 이게 너무 깔린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사이코 기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는 역으로 똑같이 나가 너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내가 너도 똑같이 하게 해줄게 내가 너 똑같이 와이프한테 연락해서 한번 해줄게 너만 손해봐 나도 손해보고 같이 손해봐 그냥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야 같이 피해봐 그러고서 그만해 정리하고 책임감 있게 맡은 일만 그냥 그거 마무리 져주고 이제 그만하자 얘기를 강력하게 하셔야 돼 그러지 않고 오래 언니 넘기잖아요 평생 갈 거야 진짜로 그때 마음 좀 더 크게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야 이 남자도 또다시 다른 언니 같은 사람을 찾든 뭐라든 하는데 언니가 너무 2,3년 동안 이 사람 말만 너무 잘 들어줬어 그게 문제야 아셨죠? 이제는 겁먹지 말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